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골 기출 문제를 총정리한 영상이에요. 자주자주 빈출되는 기출 문제를 모아서 126문제를 추렸고요. 거기에 필수 이론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제 1번부터 126번까지 스피디하게 진행할 건데요. 무조건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이 문제가 1번에 거의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옆에 제가 5, 9, 11, 15, 21, 29회 이거는 여태까지 기출에 나왔던 숫자입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자주 빈출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서 보면 되겠어요. 시작할게요. 1번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이 있어요. 달달 외울 필요 없이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소하는 것을 볼게요. 노인이 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적응성과 능동성, 사회적인 관계, 융통성, 유대감,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 학원을 오프라인에서 다녔잖아요. 일단 반장 누가 할래요 했을 때 70대 되신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능동적으로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적응할 때도 나 공부한 지가 40년 돼서 정말 너무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랬죠. 학생들하고 잘 지내지 않았습니다. 유대감이 좀 떨어지고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가 조금 감소한다. 용통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본인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독립성도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증가하는데 내양성 소심하다는 거죠.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경직성, 뭔가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다. 2번 문제 볼까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습관이나 태도를 고수한다. 도전을 꺼린다. 이 경직성,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노인의 특성 중에서 경직성이 있다. 조심성은 증가한다. 조심성이 증가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뭔가 도전정신이 좀 결여되고 뭔가 좀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조심성을 조심하세요. 의존성.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고 배우자한테 기대려고 하고 스스로 좀 힘이 없지 않아요? 우울증의 경향. 아, 우울증의 경향은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우울해집니다. 청소년들 보세요. 그냥 가랑잎만 굴러가도 까르르까르르 재밌어서 웃는데 나이 먹고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울증 경향이 높아진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자기가 죽기 전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죽기 전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또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직성이 증가한다. 이거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3번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이거 중요한데요. 장기요양 대상자 등급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65세 이상인데 일상생활이 어렵고 뭔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경명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이면 역시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우리 교재에 나온 거 크게 3가지인데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병명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등급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 65세 미만이에요. 50세 심지어 40세 뭐 30세더라도 치매 걸렸어. 그러면 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에 입원 중이면 혜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이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건강보험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대상자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 그럼 퇴원했어. 그때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말 빠르게 합니다. 빨리 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4번 다음 중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문제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왜 65세 이상이어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주지 90세인데도 일상생활 혼자 잘하면 등급 안 줍니다. 1번 결핵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85세 독거노인 일단 85세예요. 근데 일상생활 가능해. 그러면 등급 안 받는다. 2번 혈관성 치매 하면 나의 상관없이 등급 받을 수 있죠. 또 뇌출혈 등급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 중인 80세 남성 병원에서 치료 중이니까 이미 혜택 받고 있으니까 안 된다. 여러분 포인트 아시겠죠? 5번 문제. 거동 불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은행에 입금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과 함께 가서 입금한다. 거동 불편자인데 함께 가서 입금하기 어렵겠죠. 근데 동반이 어려울 때는 은행 업무 수행 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 받는다. 실제로는 20만원, 30만원 좀 뽑아주세요. 이런 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액의 돈이라는 거는 한 천만원 정도 뽑아달라 했을 때는 가족과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휠체어라도 타고 같이 가서 입금을 하든지 출금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6번 요구한 물건을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교재 내용과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유 사와 이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매일 우유가 세일을 하길래 사왔는데 대상자는 서울 우유만 먹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건 구매 전 대상자가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유 좀 사다주세요. 그러면 어떤 우유 사다 드릴까요? 몇 미리 사다 드릴까요? 서울우유 1000미리 사다주세요. 이랬어. 그럼 서울우유 1000미리가 없으면 다른 우유를 사 올까요? 그냥 올까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품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가능하면 대상자와 함께 구입하러 간다. 이게 좀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본인은 그거 그거 설명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대상자와 함께 가서 물건을 보면서 같이 고르는 게 더 좋다. 세 번째,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못 알아들어서 마음에 들게 사올 수가 없어. 같이 가서 본인이 직접 고르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바꾼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 원칙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우리 요양보호사가 제공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냐? 1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습관이나 성격,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한다. 미리 다 파악하라고 했어요.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굳이 이 사람은 미역국에 들기름 넣는 걸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들기름은 오메가3도 있고 몸에 좋으니까 기름을 넣고 만든 이 미역국을 드셔야 돼요. 뭐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물에 기름으로 이렇게 묻히는 걸 싫어하는데 아 이거 드셔야 돼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대상자의 습관이나 성격,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한다. 어쨌든 대상자가 돈을 내고 요양보호사를 고용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춰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잔존 능력을 활용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약에 편마비 환자인데 오른손은 건강해. 남아있는 그 오른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이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다 해줘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뭐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제가 이거 실제로 여쭤봤습니다. 노부부가 살고 있다.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만 대상자야. 그럼 할머니는 밥 차릴 때 제외하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대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족이 많은 집이라면 그 대상자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지 가족이 10명, 20명인데 요양보호사가 그걸 다 제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 그리고 외용약, 아파서 빨간약 발랐어.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구약은 병원에서 받은 약 챙겨줘야 되겠죠. 의료행위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는 어느 정도인가. 흡인, 비위관 삽입, 콧줄 넣고 그런 거. 관장 안 돼요. 도뇨 안 돼. 욕창관리, 투약, 귀지 제거도 안 됩니다. 귀 파주는 거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입에 혓바늘 도다스, 알보츠 이런 거 발라주는 것조차도 안 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요양보호사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를 지켜야 됩니다. 업무영역의 한계에 대해서 지켜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신 분들도 듣지 않아요? 항상 중요했던 거 뭐죠? 자기인의 업무영역을 한계를 지켜야 된다. 5번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한다. 우선순위는 항상 숨을 쉴 수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나 대출혈, 하여간 그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할게요. 응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를 해라. 8번 다음 노인학대의 유형은 금이간 안경을 꼈어. 고장난 보청기를 꼈어. 뭔가 지금 계절에 안 맞는 더러운 의복을 착용했어. 지금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있고, 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있고,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류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면 방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대로 안 됐다. 아픈데 의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방임이에요. 그냥 방치한 거죠. 방임입니다. 9번 다음 노인학대의 유형은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 찾아오지 않았어. 그냥 뭐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미납금을 미납시킴. 시설에 맡겼는데 자기 미납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노인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락 두절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 행위. 이거는 유기이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유기견. 갖다 버린 거잖아요. 강아지를. 연락 두절 됐다. 입소시키고 안 찾아오고 돈 안 냈어. 그러면 다 유기다. 10번.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보세요. 지금 4, 7, 9, 11 거의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려면 어디다 신고합니까? 번호 못 외우면 112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129 응급구조단에 신고를 해도 돼요. 하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신고하는 게 더 빠르다. 1577-1389 1577 1년 365일 1389 빨리 구해주세요. 1389 노인학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사실 볼 수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막 멍이 들어있고 계속 멍이 막 어떤 거는 없어지는 노란멍이고 어떤 것도 새로 생긴 파란멍이고 어떤 건 빨간멍이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 아니니까 난 신고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면 신고한다? 아닙니다. 의심이 될 때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이 되면 일단 신고하고 신고했을 때 그 기간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학대 미신고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아들한테 맡고 있는 그 대상자를 보고도 신고를 안 했어.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러면 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돈을 떠나서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11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뭐냐.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신고 접수를 받겠죠. 그리고 학대했는지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지원해서 그 노인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어디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12번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건강증진, 직무 향상 교육, 대체 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뭔 소리예요? 장기 요양요원이 뭐야?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 우리잖아요. 우리가 권리침해 받았어. 그리고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직무 향상에 대해서 교육받고 또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기간은 어딜까?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다. 장기요양요원이 그냥 요양보호사인데 우리를 지원해주는 센터이다. 지원센터에서 우리 권리침해나 건강, 또 직무, 어떤 사람들 대체 인력, 내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 대신 그 대상자 집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 기관이 지원센터이다.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요양요원의 지원센터이다. 장기 요양요원의 상담 지원, 대체 인력의 지원, 복리향상, 직무 향상 교육, 취업, 창업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지원센터이다. 13번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방문 중에서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졌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질 같아서는 진짜 욕하면서 싸닥이 날리고 뛰쳐나오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래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오히려 음성을 내립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단호하게 대처하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 치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갑갑한데요. 제가 이런 일이 많냐고 제가 센터 시설장님에게 여쭤봤는데 많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단호히 거부 후 시설장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반복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거는 나중에 센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요용보호사인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엉덩이를 만졌어. 뒤에서 가슴 만졌어. 그랬을 때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돼요. 단호하게 하는 것은 성희롱이나 성접촉밖에 없습니다. 치매 노인이 뭘 잘못했어. 단호하게 한다. 이런 보기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단호하게 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 뿐이에요. 치매 대상자는 단호하게 하는 거 아니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사회복지사의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그냥 그 국가고시마다 다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계속 이제 보기가 변형되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을 알자고요. 13가지가 있습니다.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배웠죠. 복장과 외모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가 93%나 차지한다. 외모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일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을 해서 기술을 좀 습득하는 게 좋다. 대상자가 내 앞에서 떡 먹다 목에 걸렸어. 그럼 우리는 하임 리이법으로 살려야 되고 갑자기 격렬하면서 거품 물었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기술을 습득을 해야지 살릴 수 있잖아요. 응급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 3번 방문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든지 다쳤거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미리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문을 했는데 대상자가 집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전화를 하겠죠. 근데 전화통화가 안 됐거나 그러면 또 자식들한테 전화하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다음 방문 일을 메모로 남긴다. 그리고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포스트잇이나 메모할 거를 항상 들고 가야 된다. 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혼자 있는 노인들을 돌볼 때 자녀들이 그 문을 다 딸 수 있도록 열쇠를 주거나 그 키번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방에 먼저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원래는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메모로 남긴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 간호조무사 환자의 개인정보 비밀 유지 지키지 않았을 때는 3, 3이었어요. 3년 이하의 징역도는 3천만원. 요양보호사는 2, 2에요. 2년 이하의 징역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인데 내가 요양보호사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명한 연예인의 엄마였던 거지. 그럼 이거 비밀 유지해야 되는데 동기들 단톡방에 나 오늘 갔던 대상자가 연예인 누구 엄마였더라. 이렇게 막 개인정보 까발려면 됩니까? 안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2, 2. 2년 이하의 징역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6번 사고 발생 즉시 사고가 발생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에요? 크게 다쳤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윗대가리에게 보고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시설장, 센터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이거 답 아닙니다.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센터에 소속돼 있잖아요. 제가 센터에 거기 센터장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7번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뭐 치매 노인이야. 그러면 아유 잘 먹었어요. 우리 애기 오늘 밥 잘 먹어서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존중해 줘야 된다. 8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시행한다. 9번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를 삼가고 정보 제공만 한다. 복지용구 구매하려고 해요. 목욕 의자 구매하려고 해요. 제가 사다 드려요?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정보 제공한다. 팜플렛 있으면 드린다든지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10번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알선 유도하면 2, 2다. 옆집에서 거동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있었어. 저분도 장기 요양 등급 받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 2다. 대상자가 학대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좀 더 지켜본다. 확실하면 신고한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의심만 되면 신고한다. 어디다? 1577-1389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번호 교역 안 나면 112에 신고해도 돼요. 수사기관이 있는 곳에 신고하면 된다. 12번. 서비스의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원칙을 지켜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13번.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오늘 인지지원 몇 분 했어. 목욕시켰어. 밥 먹였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15번. 대상자가 다른 방문 요양센터는 본인 부담금 15%를 면제해 둔다는데 나도 면제 좀 해줘.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거 불법행위예요. 그리고 거절해야 되고 그거 신고하시면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 야박하죠.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6번. 가족이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자고 했을 때 대처법은 뭐예요? 요즘에는 기저귀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좀 재사용합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기저귀를 조금만 지렸다. 그러면 계속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원칙은 뭐예요? 무해성 원칙에 어긋나오는 행위이다. 무해성 뭐예요? 당위성을 설명한 후에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재사용이 왜 해로운지를 설명을 해준다 이거예요. 아, 기저귀를 재사용하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 엉덩이에 진물이 나고 그러다 보면 욕창이 생겨서 나중에는 정말 배보다 더 배꼽이 커져요. 기저귀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욕창 치료 때문에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르신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새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좋게 설명해줘야겠지. 17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자기관리, 본인의 건강관리겠죠. 이제 막 어르신들 부측하고 이러다 보면 막 손목도 삐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여기서 상하, 좌우 균형있게 교대를 시행한다. 보기에 맨날 나오죠. 상하만, 좌우만 이렇게 하는데 상하, 좌우,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5에서 10회를 반복하고 5에서 10초를 쉰다. 이거 맨날 말장난으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몇 초 유지? 10에서 15초. 유지하는 것은 10에서 15초. 나머지는 5에서 10이다. 4번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강도로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한다.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 뭐 할 때 아이고 아픈데 시원하겠다 이러잖아요. 아픈 것은 안 된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만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5번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시행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 6번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스트레칭할 때 호흡을 왜 멈춥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겁니다. 18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법은 실제로는 결핵이 의심되거나 뭐 결핵이 있으면 격리치료됩니다. 우리가 뭐 이 대상자들을 돌볼 그런 위험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요. 1번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감염검사를 받는다.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를 내가 돌봤어. 그럼 나도 걸렸을 수 있잖아요. 감염검사를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그 사람을 돌봤다고 바로 내가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복기가 있어요. 2주 또는 1개월. 그래서 보기 중에 2주나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있으면 이게 답입니다. 어떤 게 답이 다 정확한 게 없고 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염검사를 받는 게 맞는데 2주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 뭔 소리야? 당장 가야지. 뭔 2주 후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보기라는 얘기예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다 같은 맥락에 같은 느낌의 보기죠. 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보호장구 뭐죠? 마스크, 장갑. 예전에는 마스크를 특이한 경우에만 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는 기본으로 꼬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오히려 줄었다. 4번 결핵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므로 대상자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좀 아이디얼한데 격리까지 하는 판에 그 사람 물건을 굳이 같이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찝찝하니까 같이 쓸 필요는 없다. 5번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강선을 쪼이면 죽는데 얼마 후에 죽냐? 적어도 몇 시간, 며칠일 줄 알았더니 수분 내에 죽는다. 아 진짜? 수분? 그럼 뭐 10분, 20분만 해도? 그러면은 참... 침구는 일강소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불 같은 거, 매트리스 같은 거, 햇빛에 수분만, 몇 분만 말려도 균이 다 죽는다는 거죠. 대상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려요. 대상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실제로 맞지 않아? 근데 뭐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결핵은 물건을 같이 쓰는 건 괜찮다. 호흡기 감염이니까 마스크만 끼면 된다. 접촉까지는 괜찮다. 이러고요.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아니 뭐 감염 어떻게 된 줄 알고 약을 즉시 복용합니까?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저 같으면 바로 중단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답이 아니다. 대상자,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동시에 모두 치료받는다. 이거는 옴밖에 없습니다. 옴. 6번 결핵 증상 어때요? 기침이 나옵니다. 2주 이상의 기침 오후에는 열나고 야간에는 식은땀이 나는 것이 결핵이다. 오후에는 열이 나고 야간에는 식은땀이 나고 체중이 감소한다면 결핵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가 있는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감염되는 거라서 직업성 질환이다 해도 맞다고 합니다.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머릇니 지금 몇 년도인데 머릇니가 나오고 옴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결핵 아무래도 좀 취약한 집단을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결핵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독감 독감은 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노로바이러스 잘못 먹었을 때 생긴다. 옴은 뭐 운 나쁘면 생기고 머릇니 19번 밤에 가려운 증상이 심하고 뭐든지 심해지는 건 밤이에요. 알레르기 증세와 비슷하며 감염력이 강하여 대상자와 동거가족이 동시에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옴이다. 옴 동시에 치료받아야 하는 건 옴이다. 발병 요인 옴 찐득이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증상 야간의 가려움증 밤에도 간지럽다. 옴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도 없는데 동시에 치료를 한대요. 뇌의 속옷이나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 세탁을 하고 나서도 3일 동안 사용하지 않아요. 왜? 옴은 벌레인데 몸에서 떨어져 나오고도 혼자 2, 3일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빨래 다 하고 나서 세탁하고 2, 3일 후에 옴 다 죽은 다음에 사용한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빛을 쬐도록 넣는다. 또는 고열의 다리미로 그냥 뜨겁게 해서 죽인다. 결핵은 햇볕 수분만 쬐도 다 죽는데 옴은 독하네. 3일이나 지나야 되니까. 독감 인플루엔자죠. 독감 예방접종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 10월, 11월, 12월 사이에 권장한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돼서 증상이 생기는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가 있다. 한 일주일은 그냥 퍼뜨린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안 그래도 몇 년씩 떨어지고 아픈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 내가 독감 걸렸어. 대상자 일주일 내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가줘야 된다.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음식을 먹었어. 요양보호사가 노로바이러스에 만약에 걸렸다. 아 나 증상이 약하니까 출근할게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증상이 약해도 2, 3일간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안전하게 3일은 쉬어야 된다. 왜? 이유가 뭐야? 회복 후 바로 조리를 하게 되면 그 노로바이러스가 대상자에게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손으로 조리를 하면 증상 회복 후에도 한 3일은 조리하지 말아야 되고 회복 후에 바로 조리 가능하다. X입니다. 머릿니 치료관리법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재로 치료한다. 보기에 살충 성분이 없는 샴푸 왠지 좋은 것 같잖아요. 뭐 유기농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벌레충 머릿니는 벌레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살충 성분이 있어야 된다. 석회 머릿니의 알인데 석회를 없애지 못함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한다. 감염자의 베개, 모자 거기에 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에 건조한다. 55도 이상에 5분 이상 노출 시에 사멸한다. 실제로는 파마 시키면 다 죽습니다. 파마에게 하도 독해서. 20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소화가 잘 돼요? 소화 안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약은 간에서 해독을 해가지고 신장에서 배사를 하는데 약물의 대사 능력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감소하다. 타액 침이고 위액은 위액이잖아요. 이게 분비가 감소하면 소화가 안 되겠지.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 산이 산도가 높아야지 산이 세서 소화가 잘 되는데 산도가 떨어지면 소화가 더 안 된다. 최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최장에서의 소화효소는 탄수화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트리 리파제가 지방의 소화효소인데 이게 이제 생산이 감소되면서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나이 먹어서는 지방도 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당 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안 좋네요. 또 직장벽의 탄력성은 감소 탄력이 있겠습니까? 감소한다. 고무줄도 처음에는 탱탱하다가 나중에는 느슨해진다. 그리고 항문의 관략근도 긴장도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이제 똥도 새고 변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단맛과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잘 느낀다. 둘 다 또 헷갈리니까 하나만 외우자고요. 단짠이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나이 먹고 음식을 하면 달고 짭니다. 본인이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인은 어떤 기능이 거의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더 높아지는 건 뭐예요? 혈압하고 쓴신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왜 이렇게 입이 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정말 예전에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몰랐어요. 뭔지 노화가 와서 그런 거예요. 쓴맛은 그리고 또 뭐 귤 같은 것도 어우 난 쉬어서 못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낀다. 그리고 단짠이 더 못 느낀다. 간기능 저하로 약물의 대사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해독 능력이 저하된다. 간기능도 뭐 떨어지겠지. 노화가 되면 그래서 해독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술 먹었을 때 저도 20대 초반에는 술을 먹었을 때 해독이 잘 됐어요. 새벽 5시까지 술 먹고도 출근했는데 요즘에는 맥주 한 두 캔만 먹어도 해롱해롱 거린다. 물론 뭐 이게 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라는 거죠. 21번 이거는 국시에 나왔던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소화기계 질환에는 뭐가 있냐? 호흡기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비뇨생식기계 뭐가 있냐? 소화기계 위염 위계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등이 올 수가 있고 호흡기계 독감 독감이 인플루엔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액 호흡 쪽에 관련이 있다. 또 심혈관계 고혈압 또 동맥 경화 심부전 빈혈 이건 다 혈관계이다. 또 퇴행성 관절념 근골격계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은 다 근골격계의 문제이다. 또 요실금 절산 비대증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다. 26번 피부계 증상은 욕창 피부건조증 대상포진 옴 어린이 등이 있고 신경계 치매 뇌졸중 파킨슨은 노인성 질환이었잖아요. 신경계 질환이었네. 아 치매도 뇌신경계 문제 뇌졸중도 뇌신경계 파킨슨도 신경계 질환이었다. 또 농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천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는 것은 감각기계이다. 아 감각 눈이 눈 뭐 귀 이런 것 다 감각기계이다. 당뇨병 당뇨병 요즘에 많잖아요. 뇌분비계이다. 아 분비가 뭐가 잘못되어서 당뇨병이 생긴다. 심리정신계에는 우울증과 선망에 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다. 정신적으로 선망이 온다. 31번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탈수하면 수분 보충해요. 물을 충분하게 마시게 한다. 뭐 미지근한 물 주겠죠. 몸은 따뜻하게 한다.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한다. 아프면 쉬는 게 좋아요. 그걸 자꾸 운동시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 매운 후추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의식은 필요하겠지. 섬유소 평소에는 좋지만 설사할 때는 안 좋다. 지사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지사제 남용을 주의해라.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는 이야기인데 설사라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바이오리듬상 독소를 그 설사를 몸에서 쭉쭉 빠지게 하는 건데 그 독소를 굳이 지사제를 먹여서 몸에 저장하게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32번 노아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는 호흡기계 다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지 기침 반사 감소 기침 반사가 뭐야 내 몸 안에 어떤 안 좋은 게 들어왔어 그랬을 때 콜록콜록 기침을 해서 나쁜 것을 빼내는데 기침 반사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노아가 왔으니까 감소되겠지 폐순환량 폐순환량이 좋은 건데 감소된다 선모운동 콧구멍 속에 털들이 잘 있어줘야 필터링이 될 텐데 저하된다 호흡근육이 위축된다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분비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지 콧물 가래 이런 거 더 많으면 좋겠어요 분비물만 증가한다 호흡기계의 변화 안 좋은 거는 다 증가하고 좋은 거는 다 저하된다 이게 바로 노아이다 슬프다 33번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염인데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때 대상자의 증상 완화는 어떻게 시켜줘야 됐나 일단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을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쉬기 힘든 질환이니까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금연을 당연히 해야겠지 기관지염 호흡기계 질환인데 담배 너무 높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숨쉬기 어려울 때는 상체를 올린다 우리가 숨이 막힐 때는 머리를 올려야 됩니다 좌위 반자위 머리를 올려준다 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34번 다음 노인성 질환은 엄청나게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숨을 내쉴 때 쎅쎅거리는 호흡품이 쎅쎅하면 천식이 나와야 됩니다 천명음 가슴이 답답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꽃구경 갔는데 갑자기 천식 나왔어 이거 알레르기잖아요 꽃 알레르기 그러면 꽃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왔어 만약에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 그러면 고양이가 없는 대로 회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회피요법이다 기관지역이 부풀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좁아지면 더 힘들겠지 숨쉬기가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차고 건조한 공기 하면 천식이다 알레르기 하면 천식 차고 건조한 공기 천식 천명음 색색거리는 호흡품 하면 천식이다 천식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었다 호흡기 질환으로 35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법 주의사항은 고혈압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끊어도 됩니까 이거 모르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고혈압 약은 약을 먹기 전에 조절을 해서 약을 안 먹으면 모를까 일단 약을 먹기 시작하면요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혈압이 조절되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중간에 약을 끊으면 실질적으로는 뇌졸중 뇌출혈이 옵니다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병원에서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치료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될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어떤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를 낮춤으로 금주해야 한다 술을 먹으면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염 저지방식이 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하다 고혈압하면 저염 저지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싱겁게 먹고 지방을 안 먹고 체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금식을 했어요 그때도 고혈압약은 먹어야 됩니다 고혈압약을 뭐랑 같이 먹으면 안 좋나 혈압이 올라가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건데 인삼 인삼 열내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자몽주스 안 좋다 자몽주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혈압약과 부작용이 생긴다 자몽주스 엄청 좋아하는데 고혈압약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먹겠습니다 36번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심장에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뭔 소리야 충분한 혈액을 심장에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 좌심방 좌심실에서 피를 쭉 쪼줘야 전신을 돌고 들어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심부전이다 심장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호흡 심장에 부전 심장 부전 부전 37번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5가지 간 심신 갑부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간신 간신 갑부 이렇게 외워도 됐는데 일단 강경화 물 많이 먹으면 안되데요 그리고 심신 심 심부전 바로 위에 심부전 나왔었는데 안되고 또 심부전 콩팥 심부전 신장 쪽의 문제인데 안되고 또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하면 안되고 부 부신 기능 저하증이 심하면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목말른데 물을 못 먹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질환이 다섯가지다 간심신 갑부 간 심신 갑부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심부전 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둘다 저하증입니다 38번 다음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뭐가 되게 중요하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많이 사용할수록 아프다 아침에 뻣뻣하다 하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손가락 많이 사용할수록 아프다 홈인가 이걸로 바닷가에서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개같은거 벌리고 얼마나 많이 사용할수록 손관절 아프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냥 몸이 뻣뻣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뭐냐 수영이 좋다 수영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수중운동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40번 골다공증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골다공증에는 그냥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나이 먹고는 걷는게 가장 좋다 그리고 조깅도 좋은데 뛰는게 좋다는 거예요 체중 부하 운동 몸에 체중을 부하해서 골밀도를 좀 높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근육과 뼈에 힘을 쥐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 좋다 산보나 걷기나 가벼운 조깅이 골다공증에 좋다 골다공증에도 걷기가 나오고 사실 퇴행성 관절염도 걷기가 좋긴 한데 수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는 걷기가 가장 좋다 이거 실질적으로 걷는 운동은 무조건 다 좋다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 하면 수영이 답이고요 골다공증 하면 걷기가 답입니다 41번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 예방을 위해서 섭취할 영양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하면 뭐예요 나이 먹고 고관절 골절이 가장 심한 거예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데 넘어졌어 그럼 고관절 골절 위험성이 높다는 얘긴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먹어라 칼슘을 먹어라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생성시켜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비타민 D 주사를 맞던지 먹던지 칼슘 음식을 멸치라도 먹던지 햇빛 쬐면서 광합성 하면서 비타민 D를 자체 생성하면 되겠다 외형보호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그 실질적으로 생활습관도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42번 대상자가 요실금이 있어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일단 골반 강화 운동을 시켜야겠죠 근육이 강화되면 요실금이 주니까 또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반강 기능을 유지한다 요실금 오줌이 있게 출질을 샌다고 해서 물을 안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식이섬유조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뭐 먹여서 변비를 예방한다 요실금하고 변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있어요 왜 있느냐 밑에 요실금 증상 3가지 중에서 보갑성 요실금 보면은 배에 압력이 생겨가지고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재채기 에치 했을 때 막 깔깔거리고 배에 힘주면서 웃었을 때 그랬을 때 오줌이 찔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 압력이 없어야 되는데 변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에 압력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요실금에 좋지가 않다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요실금 증상에 완화가 된다 4번 비만은 복분에 압력을 가중시켜 보갑성 요실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중을 조절해라 살찐 사람은 고혈업도 오고 요실금도 오고 좋은 게 한계도 없습니다 관절염도 체중이 무거우며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살을 좀 적당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무조건 노후에는 정말 좋다 요실금의 증상이 세 가지 중에서 다음은 뭐 어떤 요실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복분에 압력 증가 배의 압력 복압 그리고 또 소변이 막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너무 절박하잖아 절박성 요실금이다 역류성 역류되는 거겠지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 방광이 왜 그 기능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느끼지를 못하는 건지 소변이 역류한다 43번 요 돌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증식해서 소변이 마려울 때 어 잠깐 참아야 뭐 어디 화장실을 찾아서 갈 텐데 참기가 힘들고 배뇨 후에도 뭔가 찝찝해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끊어진다 하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 이게 남자분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이다 노아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수술도 하잖아요 44번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배뇨 조절이 어려워 이 대상자의 증상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건데요 일단 기저귀를 채운다 이런 것은 다 답이 되지 않아요 기저귀 소변 주면이 도뇨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스스로 진짜 직접 화장실 가서 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번 그렇게 기저귀 차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 우리가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저귀나 이런 것은 최후의 보로로 남겨놓는 거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45번 귀찮긴 하지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 일단 욕창은 피부가 압력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일단 영양 부족이야 욕창만 생기겠습니까 욕창에는 쥐약이다 그래서 오히려 살이 좀 많은 사람이 욕창에는 더 좋다 그러니까 비만이어서 좋은 거는 욕창밖에 없네요 욕창밖에 장기간의 와상상태 장기간 동안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체위변경이 어렵겠죠 우리 체위변경 2시간마다 바꿔주는 거잖아요 24시간 동안 2시간마다 바꿔줘 봐요 하루에 최소 12번은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오줌 지리고 똥 지려 아무래도 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세균이 미생물 번식할 거 아니에요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 침대에서 이렇게 잘못 잡아 끌어가지고 살이 뻘겋게 쌔렸어 피부가 벗겨졌어 이게 이제 욕창 초기가 돼가지고 괴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야겠다 마르면 욕창에는 좋지 않다 말라서 나쁜 거는 욕창뿐이다 46번 욕창의 4단계 증상 물집이 있다 욕창 몇 단계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물집은 2단계이다 그리고 괴사가 시작된다 하면 3단계 뼈와 근육 깊이 괴사된다 4단계에요 1단계는 그냥 빨갛빨갛하다 혼반이 있다 이건 뭐 느낌으로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물집 2단계 아주 그냥 뼈와 근육까지 괴사됐다 4단계 47번 욕창 초기 전조 증상 홍반 불긋불긋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따끈하게 찜질을 해준다 욕창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톡톡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햇빛 쬐면 가장 좋겠죠 밖에 나가서 30분 정도 햇빛을 쬔다 또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습하면 안 되니까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이렇게 뭐 부채 같은 거로 좀 붙여주던지 아니면은 뭐 미지근한 드라이도 있겠죠 48번 수두 바이러스 띠모양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이에요 면역력 떨어지면 대상포진 걸린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면 좋겠죠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접종 맞아야 요양원 요양시설 갈 수 있어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어... 엄청 이것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어렸을 때는 수두가 생기고요 나이 먹으면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띠모양의 스포 어... 이게 뭐 양쪽으로 세트는 아니다 한쪽으로 띠모양이 생긴다 보통 뭐 등어리 이 여자들은 브리지언 이 부위에 빨갛빨갛하게 생깁니다 따끈따끔하게 통증이 느껴져요 욱신욱신 쑤셔요 어... 잘 봐달라고 해야 돼요 뭔가 안 좋으면 그러면은 대상포진은 발견 즉시 어디로 갑니까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대상포진 어만과로 가시면 이상한 약 받아요 피부과로 가세요 피부과로 그리고 빨리 조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치료 더뎌지면 나중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포진이 다 없어졌는데도 막 신경통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49번 안압이 상승했다 하면 딱 녹내장이 나와야 돼요 안압 눈에 압력이 상승됐어 어? 압력이 상승되면은 시력도 안 보이고 글자도 휘어 보인다 안압하면 녹내장 눈이 뿌옇다 하면 백내장이에요 안압 눈에 압력 찼어 녹내장이다 50번 당뇨 환자의 저혈당 증세는 우리 이거 왜 배워요 우리가 이제 대상자들 갔을 때 기저질환이다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보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퇴행성 관절함도 있고 고열다공증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대상자에 맞춰서 우리가 케어를 할 수가 있다 갑자기 우리 대상자가 어? 식은 땀을 막 흘려 어? 나 눈이 잘 안 보여 막 이랬어 당뇨 환자라면 저혈당 증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혈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의식이 있으면 오렌지 주스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어떡해요 빨리 1, 2, 3 신고를 해야겠죠 51번 당뇨병 대상자 운동 돕는 법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운동이 중요한데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식후 1시간 뒤에 운동을 한다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무리한 운동을 삼간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또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공복시 운동은 저혈당에 대비한다 뭐 고혈당에 대비한다 이렇게 보기가 바뀌는데 공복시 운동 배고플 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떨어지겠죠 저혈당 위험하잖아 그런데 저혈당에 대비한다 이게 맞겠지 공복시 운동을 고혈당에 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4번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일 때는 높다는 얘기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때는 혈당 조절이 더 중요하지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당 조절 후에 운동을 한다 이때 운동 강도를 높인다 혈당 수치를 운동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5번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는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52번 인지장애로 급격하게 급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선망입니다 천천히 하는 것은 침이지만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은 선망이에요 저희 엄마가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집어넣는 수술을 했는데 왼쪽 오른쪽을 한쪽 하고 열흘 후에 전신마취를 다시 해서 또 한쪽을 했어요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 이 선망이 맞습니다 마취가 깨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헛소리를 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고 인지장애, 진압력 장애를 보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또 며칠 지나서 다시 조금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나빠진다 하는 것은 선망이에요 보통 전신마취 수술하고 나서 이런 증세가 많이 옵니다 갑자기 진행된다 멀쩡하다가 전신마취 하고 나서 딱 깨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니까 의식의 변화가 있다 정신 못 차려요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거에 또 반대로 선망과 반대로 또 중요한 게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은 어떤 증상이 오느냐 뭐 관심이 없어요 말도 없어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그냥 사는 게 그냥 싫은 거지 이것은 우울증이다 급격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선망이에요 우울증 이런 거는 서서히 오는 거지 급격하지 않습니다 53번 평소에 말을 잘 하던 사람이 말이 어눌해지며 한쪽 팔과 다리를 가누지 못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뇌졸증인지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올 겨울에 갑자기 그 아파트에서 그 담배를 피우려고 1층을 추운데 갔다 오시면서 내가 말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응급실을 가셨어요 그래서 뇌졸증 전조증상 그거 판단을 받아가지고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말이 갑자기 어눌해집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뇌졸증인 거예요 혈관이 갑자기 확 수축을 해가지고 그리고 좌측 뇌가 손상됐다 어떤 반응이 오냐 언어 장애가 온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좌측 뇌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눌해진다 그럼 무조건 뇌졸증 걸어봐라 했을 때 삐뚜빼룩뚜를 걷는다 팔 올려봐라 했을 때 팔 잘 못 올린다 이런 걸로 뇌졸증을 판단합니다 54번 뇌졸증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게 급한 거예요 빨리 몇 시간 안에 가가지고 그것을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여를 해야 마비되고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의심되면 빨리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라 대상자가 갑자기 말 잘하다가 말이 어눌해지고 좀 뭔가 몸이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 뇌졸증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보호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응급실 가든지 센터장한테 빨리 전화해서 사고 보고를 하든지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4번 뇌졸증의 증상은 마비가 온다 언어장에 말을 못해 연하곤란 삼키지를 못한다 의식장애 정신없어 어지럽다고 합니다 55번 얼굴에 표정이 없고 자세가 구부정하며 안정시에 떨림이 있고 근육이 굳어진다 파킨슨이에요 파킨슨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안정시에 떨림 가만히 있는데도 손을 막 이렇게 떠는 거지 제가 장단말로 학원 동기 언니가 손을 많이 떨어서 파킨슨이야 이랬는데 가만히 있는데 안정시에 떨린다 그리고 몸이 좀 굳는 느낌이다 하면 파킨슨 병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56번 수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수면 관리 방법은 수면 장애 밤에 잠 못 자는 거잖아요 낮잠 자면 되겠습니까? 낮잠 재우면 밤에 더 못 잡니다 낮잠은 삼가고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야 돼요 일찍 일어나면 어쨌든 밤에 졸려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 건데 자기 전에 휴대폰 보면서 유튜브 봅니다 그러면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잖아요 잠 못 자요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숙면이 좋다 저녁에 과식했어 뭐 그 또 소화시키려고 막 몸에서 운동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숙면이 어렵다 커피 많이 먹었어? 카페인 음료를 줄인다 커피를 아무리 먹어도 난 잠만 잘 자 전 그렇긴 한데 카페인 을 끊으면 숙면이 온다 57번 예방접종의 주기는 이게 이제 문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기출에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실제 기출 문제인데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맞는다 파디 파티는 아니고 파디는 10년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매년 맞는 거 뭐 있죠? 독감주사 인플루엔자를 맞는다 무료잖아요 이거는 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는 폐렴구균 그리고 대상포진이다 58번 요양원에 입수한 대상자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 감염병은 무조건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요양원 가려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 거니까 요양원은 요양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요양원은 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의료기관 가서 이런 주사를 맞아라 대상포진 맞아야 되고 독감접종은 뭐 그때그때 해라 59번 겨울철 뇌졸증이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법은 뭐 뇌졸증 온도 변화 갑자기 확 있으면 안 되고 낙상 항상 넘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겨울이니까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 안에서 그냥 조금씩 움직이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좋다 새벽보다 낮에 좋다 아침 새벽에 기온이 훨씬 춥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나간다 머리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서 모자도 써야 돼요 탈모자도 준비 운동 충분히 한다 마무리 운동 충분히 한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골절 생기지 않고 좋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아침 외출을 떠나서 겨울에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제 친구 엄마가 술 마시고 나서 집이 좀 경기도 어디 외진되었는데 그날 갑자기 몸이 마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부부가 둘이 살았었는데 약간 그 잘 몰라가지고 막 마사지 해주고 이러다가 뒤 늦게 일굴 타고 갔는데 뇌졸증이 와서 몸 반이 다 마비가 됐어요 술 마시고 나면은 나이 먹고 술 마시면은 겨울에는 뇌졸증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60번 경관영양주입식 대상자를 돕는 법은 경관영양이 뭐예요? 진알경, 튜브, 관, 튜브로 영양을 주는 거다 콧줄을 꽂거나 수술한 사람들 위로나 장로로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밥 먹이는 겁니다 튜브를 끼워서 영양 공급을 하는 건데 1번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비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콧구멍으로 그 줄을 넣기 때문에 윤활제를 발라가지고 그 줄을 좀 부드럽게 넣어줘야 돼요 2번 설사나 탈수를 유발함으로 1분당 50ml 주입하지 않는다 1분당 50ml 1분에 50ml 50 이상을 주입을 하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온도 자체도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넣어줘야지 너무 차갑게 넣으면은 자극이 돼서 안 좋다 영양주머니는 소독한다? 아니에요 왠지 소독할 것 같지 않아요?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한다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한다 우리가 만약에 밥그릇이라고 치면 우리가 씻어서 말리잖아요? 소독까지는 안 한다 그리고 비위관이 빠지지 않게 반창고를 잘 고정한다 피곤하니까 혀가 고이네? 그 콧줄이 빠질 수 있잖아요? 반창고를 잘 고정한다 이 고정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그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구토를 갑자기 한다거나 얼굴이 청색증 색깔이 푸르딩딩하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표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단 잠그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줄 빼고 그러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 1분당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설사할 수 있으니까 영양액의 온도는 36.5도씨로 약간 체온 온도랑 같게 따뜻하게 해준다 영양주머니는 소독하지 않는다 씻어서 말린다 설거지하듯이 61번 가루약의 복용법은 숟가락을 이용해가지고 가루 이렇게 물 타가지고 매기거나 그 주사기에서 바늘 제거하면 이제 플라스틱만 남잖아요? 그럼 쭉 밀면 잘 들어가니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저도 저희 고양이 새끼들 그걸로 우유를 먹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은 절개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약은 임의로 잘라 먹이면 안 돼요 약이 몸에서 녹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뭐 알약을 가루로 뿌시거나 자르면 안 되는 약을 자르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먹여야 돼요 62번 안연고와 안약을 말을 섞을 수가 있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는 거 다 똑같은데 뭐 아래 결망랑, 하안검, 아랫눈꺼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 아래 이렇게 제껴가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집어넣는 넣어주는 건 둘 다 똑같은데 안연고, 연고는 끈적끈적하잖아요? 집어넣고 눈알을 움직여준다 안약 눌러준다 안연고 세 글자 움직여 세 글자 안약 두 글자 눌러 두 글자잖아요? 안연고는 움직여, 안약은 눌러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64번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뭘 도와줘야 될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요 따뜻한 물을 부어주면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똥도 나옵니다 우리가 좌욕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똥도 매렸고 오줌도 마려워요 미온술을 항문이나 요도에 이렇게 끼얹어주면 따끈따끈하면서 자극이 와서 배설이 잘 된다 관략근이나 주변 근육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가 있다 65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어요 기저귀를 바로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잔존 능력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기저귀 한 번 하게 되면 최후의 수단인데 기저귀에 의존하게 돼서 배설을 스스로 조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 증상도 오고 누워있는 와상 상태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저귀 찾는 순간 더 힘들어진다 66번 대상자가 유치 도녀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유치 도녀관이 뭐예요? 도녀관은 소변줄을 꼽는 건데 유치 도녀관 오랫동안 유치한다 소변줄을 계속 꼽고 있으면 요로 감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소변 주머니는 당연히 낮게 해줘야 역류가 되지 않겠지 어디보다 낮게? 방강보다 낮게 또는 아랫배보다 낮게 오줌 나오는 것보다 그 주머니가 훨씬 낮아져야지 감염이 안 된다 만약에 주머니를 높이면 이미 싼 소변이 다시 방강으로 역류되니까 당연히 더럽잖아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으면 어떻게 돼? 배설이 안 되겠지 소변 주머니로 배출되지 못하니까 아랫배가 팽망하거나 불편하거나 아플 수가 있다 또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는 권장한다 수분을 줄여라 하는 건 아까 다섯 가지 질병밖에 없었어요 뭐 있었죠? 간, 심신, 갑부 그것밖에 없었다 수분 섭취는 권장한다 그리고 운동하지 말란 말은 없다 67번 의치관리법은 이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도 가장 중요했던 건데 의치 의치가 중요한 건 뭐예요? 틀리잖아요 틀리 틀리가 비쌉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물에 담궈야 변형이 안 돼요 쪼그라들지 않아요 뚜껑을 닫아라 잘 때는 의치를 빼라 잇몸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플라스틱이 잇몸을 누르고 있으면 잇몸이 압박돼서 안 좋으니까 그리고 윗니부터 끼고 윗니부터 뺀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끼워야 이게 잘 붙지 건조되어 있으면은 잇몸이 뻑뻑하잖아요 윗니는 엄지 검지로 끼운다 아랫니는 검지로 눌러준다 이게 그렇게 손가락도 장난을 치는데 윗니는 엄지와 검지로 끼워주고 아랫니는 검지로 그냥 띡 눌러준다 68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대소변을 보게 해야 된다 뜨거운 것이 몸에 닿으면 배변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화장실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 전, 외출 전, 목욕 전에 대소변 먼저 보게 합니다 두번째 수건을 방수포 위에 놓고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어깨에서 가슴까지는 감싸주고 가슴까지는 수건을 대주고 머리 감긴다 머리카락을 젖은 상태에서 빗질한다 노노, 드라이로 말린다 또는 말린 후에 빗질한다 이게 맞습니다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이건 또 한쪽 귀 이렇게 나오는데 귀가 두개인데 양쪽을 막아야겠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다 얼굴 다 가리면 콧구멍으로 숨 못 쉬잖아요 눈만 수건으로 덮는다 귀는 양쪽 귀를 막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욕, 담요를 덮고 추우니까 이불은 허리까지만 접어내린다 허리까지 접어내리고 수건으로 가슴 위까지 감싼다 했으니까 69번 여성 회음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닦는 순서는 안에서 밖으로 요도에서 항문으로 지레에서 항문으로 세가지가 다 나왔을 때는 신체 구조를 보면요 요도, 오징구멍 그 밑에 질이 있고 그 밑에 항문이 있어요 요 순서대로 닦습니다 요도랑 질 바꾸면은 어? 긴가민가 헷갈려요 요도, 질, 항문 요도 아래 질이 있고 질 뒤에 항문이 있다 요걸 기억하세요 70번 노인 피부 하면 보습을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준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두를 조절한다 중성 비누를 쓴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씻겨야지 너무 찬물 뜨거운 물은 안된다 피부가 건조하면 건성 비누를 쓴다 71번 침상 목욕 시 얼굴 닦는 순서는 일단 눈, 코, 코에서 손이 볼로 갑니다 그리고 입 닦아주고 이마 닦고 귀 닦고 목 닦고 손으로 해보세요 눈, 코, 볼 다음에 입이에요 눈, 코, 입 아니고 눈, 코, 볼, 입 그 다음에 이마 7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티셔츠를 입을 때 순서는 이거 뭐 외워야 됩니까? 입마건을 외우던지 탈건을 외우세요 입마건 입을 때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탈건, 탈의시 옷을 벗을 때 건강한 쪽 또는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요걸 외우세요 입마건 입을 때 마비된 쪽 그 다음에 머리, 건강한 쪽 요렇게 하면 돼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그러면 입마건 마비된 쪽이 왼쪽이죠 왼쪽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써놓고 맞추시면 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벗길 때 탈건 건강한 쪽을 먼저 벗겨야 되는데 왼쪽이 편마비면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니까 건강한 쪽 머리 마비 쪽 오른쪽 머리 왼쪽 팔 이렇게 적으면서 하세요 입마건 탈건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74번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려워요 저희 직접 실습해봤는데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일단 휠체어를 30에서 45도 정도로 침대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순서를 따지면 잠근 잠치를 먼저 잠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 넷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하는데 무릎은 굽히고 중심을 낮춰서 하는 게 좋죠 한쪽 발은 앞으로 또 한쪽 발은 뒤로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면 지지면이 넓어지잖아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에 높이 내 요 안에 있어야 힘쓰기가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이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한마디로 큰 근육을 써서 힘을 쓰면 힘이 덜 들어가고 지지면을 넓힐수록 좋다 무게중심은 낮추는 게 좋다 뭐 이 정도입니다 무릎은 굽혀라 지지면을 넓혀라 두 다리는 벌려라 이거 그림으로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두 다리는 벌리고 한쪽은 앞에 가 있으면 되고 75번 침대 위에서 이동을 하고 나서는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고 난리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 상태로 빨리 복귀를 시켜야 돼요 원래 자서를 눕히고 보고합니다 만약에 위관영양 경관영양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토하고 청색증이 나왔다 그러면 그 영양 주던 거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혈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이상해 그러면 수혈하는 거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76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이거 실습을 다 했었는데 두 사람이 할 때는 두 사람이 침대 양쪽 대상자의 양쪽으로 서요 그래서 어깨와 대투를 지지하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혼자 할 때는 또 혼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대상자 무릎 세우라고 하고 발바닥으로 지지하라고 하고 요양보호사가 한쪽 손을 침대 시트를 밀면서 허벅지 쪽에 손을 집어넣어서 밀어줍니다 77번 편 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요양보호사가 눕히려고 하는 그쪽으로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팔을 양쪽 가슴에 올려놓고 반대쪽 어깨랑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엉덩이를 움직여서 뒤로 좀 밀어주고 그 정도 옆으로 눕히고자 할 때는 일단 요양보호사가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고 대상자의 고개를 그 다음에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팔 가슴이 올려놓고 어깨와 엉덩이 이렇게 돌려 눕히고 이거 실제로 실습을 해봤었어요 78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호흡 곤란이다 그럼 머리 올려줘야겠죠? 반자위다 79번 등에 상처가 있어? 그럼 엎드린 자세 취해주는데 타월을 대줍니다 아랫배와 발목에 이유는 뭐야?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디에? 넓다리와 허리에 엎드렸으면 긴장이 되니까 수건을 대준다 이 얘기에요 80번 휠체어 접는 순서 펴는 순서 하나만 외워요 남자친구가 야 우리 접자 했어 아씨 잠발 18 야 잠바내나 18 이랬어요 유치하지만 뭐 이거 효과 좋습니다 아 우리 접자 그랬더니 아 잠발 18 그랬어요 잠발 18 잠바내나 18 잠 잠금장치를 잠군다 팔 발받침 때 올린다 시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 팔걸이를 잡아서 접는다 펴는 순서 펴는 순서도 고정잡키가 먼저에요 그 다음에 잠발 18에서 팔시 거꾸로 가면 되겠죠? 팔 어 팔걸이 잡아 접고 시 시트 들어 올린 다음에 어 끝나요 접는 순서만 외우세요 잠발 18 81번 휠체어으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할 때 울퉁불퉁 나오면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밑에 노란 거 보세요 문턱을 올라간다 문턱을 내려간다 울퉁불퉁하다 이 말이 났을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왜? 그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문턱을 올린다 문턱을 내려간다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앞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어 그 다음에 경사로다 비탈이 졌다 하면 지그재그 해요 직진으로 내려오면 그냥 꼬끄라져버리니까 지그재그이다 엘리베이터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8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데 이제 산책 가야 되잖아요 침대에서 휠체어를 놓는 위치와 각도는 건강한 쪽에 나와야 된다 그 대상자의 건강한 쪽 그리고 각도는 뭐 한 45도 30도에서 45도이다 83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침대가 없는 방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휠체어로 어떻게 옮겨? 일단 잠근장치를 잠궈서 휠체어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팔걸이를 잡고 그럼 뭐 다음 단계가 뭐가 있고 마지막에 휠체어에 앉게 한다 이거를 이제 순서를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잠근장치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막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휠체어에 앉게 한다 84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이거 실제로 자동차에 태울 일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앉히나? 이건 좀 특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엉덩이와 상체를 먼저 앉히고 나서 한쪽 다리를 올린다 뭔 소리예요?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 다음에 왼 다리 오른 다리 이런 식으로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는다 엉덩이 먼저 시트에 비비고 다리는 하나씩 들어간다 85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는 이건 30도예요 보행기 이렇게 보행기 아시죠? 뭔지 둔부 엉덩이 정도에 도착을 한다 그럼 지팡이는 손목 정도 86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보행기를 사용해 그러면 당연히 요양보호사는 오른쪽 뒤에 서겠지 그런데 보행하는 순서 보행기는 불편한 다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기 불편한 다리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갑니다 보행기와 아픈 다리는 무조건 세트이다 그래서 보행기는 세트 건강이에요 세트 건강 보행기랑 아픈 다리가 세트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간다 87번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평지를 걸을 때 순서는 올라갈 때 순서는 뭐 둘 다 외우셔도 되고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지팡이는 올라갈 때 요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에서 진짜 지겹게 나왔던 문제인데 요양보호사에서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쪽 먼저 그 다음에 아픈 쪽이다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제일 먼저입니다 지팡이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평지거나 뭐 다 지팡이를 제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아픈 다리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측 편마비야 오른쪽이 다 마비가 왔어 지팡이는 어느 손에 짚을까요? 마비된 손으로는 지팡이는 커녕 연필도 못 짚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왼손에 짚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건강한 쪽이 우측 편마비 한 자니까 왼 다리겠죠 그 다음에 아픈 쪽 오른 다리 이런 식으로 간다 지팡이는 올라갈 때 무조건 건강한 쪽이 먼저이다 물론 지팡이 가장 먼저이지만 지팡이 건강한 다리 아픈 다리 지올건 이렇게 썼는데 지팡이는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이다 또는 지마건 지팡이는 항상 먼저고 평지나 내려갈 때는 마비된 쪽 건강한 쪽이다 하나만 외우세요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먼저이다 목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요 88번 화재 문제 아 이게 진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겹치는 문제인데 화재 예방 화재가 났어 어떻게 우리가 대상자들을 대피시키느냐 우리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지금 사람들 대피시키느냐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그 두 다리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먼저 대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음식 조리할 때 불 옆을 떠나지 않는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꽂지 않는다 불날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화재가 발생했어 연기가 가득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일단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게 좋아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쪽에 문을 닫는다 닫아 연기가 안 들어오니까 계단을 이용해야지 엘베타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죽는 건 아니겠지만 전기 갑자기 끊겨서 엘베타 뚝 떨어져서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계단을 이용합니다 대피한 경우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뭐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어서 이동하는데 배는 또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야간에 화재가 생겼을 때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나간다 캄캄해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연기만 있고 9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적절한 식단은 고혈압은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 뭐 보리밥, 야채찜 이런 보기가 나와요 담백하고 짜지 않은 거 고르시면 돼요 염분이 많은 젓갈류, 장아찌류는 피한다 뭐 고혈압 환자만 피하겠습니까 다 피하면 좋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쇠간, 곱창, 내장류를 피한다 어우 곱창 먹고 싶다 고혈압은 지방 피해야 되고 저염, 염분을 피해야 됩니다 91번 대상자의 침구류 선택 방법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들이 침구류까지 골라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트는 옅은색 면제품이 좋다 오염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 면제품, 땀 흡수도 되고 좋지 요,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것이 좋다 요 하면은 어? 이거 이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트리스, 바닥에 까는 거예요 단단한 게 좋다 탄력성, 지지력이 뛰어난 것이 좋다 말랑말랑한 거는 욕창 생길 수도 있으니까 습기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말린다 왠지 한 달이 너무 오래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말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거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에서 헷갈리는데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게 좋고 베개 본은 흡수하는 게 좋겠죠 면제품이 좋겠죠 또 와상 대상자는 누워있는 대상자는 시트를 얼마에 한 번 바꿀까? 일주일? 아니에요 3일 또는 5일이다 뭐 바꾸려면 맨날 바꾸던가 3일에서 5일은 또 뭐야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5번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모포 베개 커버만 뭐 이렇게 뭐뭐 만 이거는 아 뭐 그 다 매일 교환하는 건 아니고 아 베개 커버는 매일 교환하고 모포가 뭐야 이불인가? 이불도 매일 교환한다 이 소린가 본데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도피가 좋다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려면 베개가 엄청 낮아야 되는 거네 또 양모 오리털 이불 눅눅한 친구는 그늘에 말린다 마음 같아서는 햇볕에서 그냥 바짝바짝 말리고 싶지만 양모 오리털 이불 쪼그라들겠지 그 안에 내용물이 변질되겠지 그래서 그늘에 말린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면 좋겠다 92번 대상자의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오른 것은 뭐 이제 빨래도 다 해줘야 되니까 혈액 묻었어 찬물로 닦아야 잘 지워주는 거 상식이에요 커피가 묻었어 그러면은 커식주 의식주 아니고 커식주 커피는 사실 저의 의식주예요 근데 커식주 식 식초와 주방 세제를 섞어가지고 칫솔로 살살 문질러서 세탁한다 커식주 땀 땀과주 무슨 술 이름 같은데 땀과 눈물인데 땀과주 땀은 과 과탄산소다와 주 주방 세제를 섞어서 담가놓고 헹군다 립스틱 클렌징폼으로 헹군다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왜 클렌징폼이 또 안 되는 거야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솜 뭐 화장솜 그러면은 파운데이션 화장하는 거지 않나 파운데이션 화장솜 변이 묻은 거 똥 묻었어 별도 세탁해야지 부분 세탁은 아니다 뭐 사실 부분 세탁 될 것도 같은데 별도 세탁한다 이게 맞고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 햇볕에 건조한다 속옷은 햇볕에 건조한다 속옷이 뭐 면제품일 수 있으니까 햇볕에 그냥 쨍쨍 말려준다 93번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 대상자랑 같이 일단 먹고 있는 약을 알아야 되고 병원 비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94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방법은 현관에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의자를 놓아둔다 서서 또 신발 신다가 꼬끄러져서 낙상되니까 95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철강 조절 어떻게 하냐 자연철강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다 왜? 밝고 습도가 낮고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핵균 뭐 햇볕에 수분 내 죽잖아요 그리고 직사광선은 눈에 닿지 않는 게 좋다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각막창에 뭐 햇볕 많이 직사광선으로 받으면 뭐 백내장도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배살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이 좋을까? 간접 조명이 좋을까? 좀 그냥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재생자가 부끄러워서 약간 어두컴컴한 조명으로 닦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해서 배살물 확인이 쉽게 한다 어디 덜 닦은 데는 있는지 배살물 물은 데는 없는지 그거 그냥 잘못 못 닦으면 또 욕창 오니까 생평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으니까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한다 5번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게 발 헛디되면 또 꼬끄러지니까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계단은 또 내려갈 때 그림자 생기면 또 발 헛디드니까 발밑에 조명을 설치한다 그럼 천장에도 조명하고 발밑에도 조명하고 계단에는 뭐 조명 천지다 96번 제가 갔어 화장실 청소 막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돼 물 뜯겼어 양병기 나 우리 집에 있는 양병기도 안 닦는데 그 제가에 돈 벌러 가가지고 시간당 만천 원 받으면서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되는데 식초를 소를 묻혀가지고 변기 안쪽을 닦는다 냄새가 뭐 엄청나겠지 2번 바닥에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독제 플러스 소를 이용해서 닦아준다 뭐 소독제 어떤 거야 뭐 유한낙스 이런 거 소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미생물을 제거해라 우리 집 먼저 해야겠다 3번 습기가 많은 장소잖아 화장실은 그래서 낮에는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한다 나 이거 보고 그다음부터 우리 집 화장실 맨날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낮에 4번 배수구 뚜껑은 솔로 닦는다 배수구 뚜껑이 뭐야 욕실 그 바닥에 물 빠지는데 거기 뚜껑은 왠지 마른 걸로 닦는다 말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솔로 닦는다 5번 청소 후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배수구에 부어준다 이걸 왜 부어줄까 청소를 다 했어 소독제를 희석한 물 뭐 유한낙스 희석한 물을 배수구에 부어준다 냄새 빠지라고 하나 97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은 대상자가 얘기했어 아이고 여기저기가 갈수록 더 아픈 거 같아 요양보호사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유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데 많이 아프시니까 힘드시죠 이건 뭐야 공감이야 공감 그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 의사소통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거는 보기를 항상 바꾸기 때문에 잘 맞춰 줘야지 98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그럼 나는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옷을 입지 않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유 제가 힘이 드네요 나 전달법이니까 아 저는 이래요 이러면 화낼 이유는 없잖아 저는 그렇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 전달법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그냥 난 이렇게 느꼈다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아 제가 정말 짜증이 났네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해도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99번 노인성 난청 있어 귀가 안 들린다는 거지 어떻게 의사소통할까 귀가 안 들리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 정확하게 말한다 입 모양을 본다 이렇게요 아 존댓말 썼다 반말 썼다 헷갈리네 몸짓과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거 중요한데 귀가 안 들리니까 몸짓이든 표정이든 뭐 입으로 뭐 크게 얘기하든 뭐 바디 랭귀지를 쓴다는 거지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크게 입력을 크게 해야 대상자가 잘 들리겠지 입 크 출력은 낮게 100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법 눈이 안 보여 이번에는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일단 귀로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텐데 시각장애 대상자가 알아들을 텐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잘 들을 거니까 사물의 위치를 아 예 그 귀호부님 정면에서요 그 왼쪽에 그 11시 방향의 휴대폰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알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지시대명사는 안 되는 거야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에 어 2시 방향에 거기에 우리 싱싱이 고양이가 있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2시 방향에 5시 방향에 이런 식으로 신체 접촉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된다 말을 먼저 하고 제가 팔 좀 잡을게요 그러고 잡아야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은 갑자기 팔을 확 잡고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반복 앞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안내하듯이 101번 아 거의 다 와가 126번까지 남았어 너무 힘들어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저 반말로 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반말 영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연령대가 좀 높으셔서 제가 존댓말 강요를 억지로 만들었더니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저 너무 지금 힘들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한다 문자판, 그림판, 실물을 활용한다 사실 뭐 다른 거는 딱히 포인트가 될 만한 건 없어요 문자판, 그림판을 이용한다는 것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 대상자이다 그냥 키워드로 뽑는 겁니다 몸짓, 손짓은 아까 뭐 귀 안 들리는 난청환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102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자극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자를 그냥 외워야 돼요 자극하면 주의력 결핍이다 문자판이다 이해력 장애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극하면 주의력 결핍이다 포인트만 남기하세요 103번 진압력 장애이다 그러면 이름표를 붙여줘야 돼요 진압력 장애 뭔가 잘 몰라 그러면 아 오늘은 2021년 4월 며칠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여기는요 장소 여기 서울시 뭐 이름표를 붙인다 아우 힘들어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한다 아 오늘은 뭐 토요일입니다 뭐 자주 반복을 해주래 대상자님 이름은요 귀간조예요 귀요보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야 저는요 대상자님을 도와주는 유형 보호사예요 자꾸 반복시켜준다 냉장고 세탁기 이름표를 다 붙여준다 식탁 이렇게 104번 온종일 TV만 보는 대상자와 가끔 영화를 보러 가자 했을 때 참 어려운 게 뭐 영화 이거는 또 사교오락활동이다 뭐 취미활동이잖아 사교오락활동이다 그럼 보자 대상자의 여가활동의 유형 이걸 또 시험 문제 많이 됐는데 사교오락활동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회사라고 해서 영화연극본다 이 음악회 전시회의 회를 생각하고 사교오락의 사오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데 회를 사오라고 해서 영화연극본다 아 회 먹으면서 영화보고 연극보고 전시회 본다 이것은 바로 사교오락활동이다 소일활동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고 아빠는 TV보고 신문보고 아이는 종이접고 퍼즐놀이한다 그러면 텃밭 식물 TV 신문 뭐 텃밭 식물 TV 신문 조기잡히 퍼즐놀이 이거는 소일활동이다 TV 보는 게 소일거리네 신문 보는 게 소일거리네 이렇게 가족중심활동은 뭐 소풍 소풍을 가족끼리 가겠지 한강으로 소풍간다 가족중심활동이다 가족과의 대화 나들이 가족중심활동이다 가족중심활동이다 운동활동 산책체조 운동이다 나머지 모르겠지 나머지 모르겠는 건 다 자기개발이야 근데 그림그리기 뭐 서해교실 자기개발 그러면 영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연극이니까 영화 사교오락 영국 사교오락 신문 소일활동 전시회 사교오락 식물 가꾸기 소일활동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105번 요양보호의 기록보고의 원칙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뭐 4월 24일 오전 10시 방에서 300cc 소변보험 이렇게 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한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분단위로 기록한다 시간단위 아니고 분단위로 기록한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정정할 때 화이트로 지우면 안되고 밑줄 긋고 빨간 펜으로 다시 그 위에다가 글자를 쓰고 설명을 한다 나중에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우면 안된다는 거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내용 중복되면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보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고 공식화된 용어를 쓴다 나만 알아보는 은어 뭐 이런 거 안된다 105번 요양보호의 기록보고의 원칙은 보고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는데 구두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속하다 기록은 할 수 없다 서면보고 정확하고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글씨로 쓰는 거니까 전산망 보고 전산망으로 하는 거는 이 구두보고와 서면보고를 다 이제 도안 장점인데 시간 전략할 수 있고 편리하고 실시간 전산망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 106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제 대상자 집에 가서 치매 환자한테 밥 줄 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앞치마가 좋다는 거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사발이 좋다 섭취는 깨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이 뜨거운 거는 주면 안 되고 식혀서 줘야 된다 소금 간장 이런 거 알아서 간 맞히세요 이러면 안 돼 잘 못 맞추니까 직접 주지 않고 식탁에 두지 않고 다 알아서 간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또 플라스틱 컵 유리컵은 또 깨먹으니까 플라스틱 그릇도 좋다 색깔이 예뻐서 식욕을 도줄 수 있는 거 숟가락이 무거워야 돼 그래서 숟가락을 주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좀 무거운 걸 들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지 졸려워하거나 막 초조할 때는 굳이 밥을 먹이면 안 된다 괜히 목에 걸리니까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갈아서 제공한다 아 씹는 행위를 어떻게 잊어버리지 갈아서 제공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를 해줘야지 뭐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러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 위험하다는 거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107번 치매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났다 어떻게 할까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방을 배정하고 낮에는 2시간마다 배뇨훈련하고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훈련을 한다 사실 뭐 곤히 자고 있는데 막 깨우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또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배뇨훈련을 시도한다 낮에는 2시간 저녁에는 4시간 간격으로 화장실 갈까요 이렇게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저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어 잔존 능력을 보존해야 되니까 수분 섭취량은 적절히 조절하고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화내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그리고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5살의 지능이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배뇨 후에 치골 상부를 눌러주어 치골의 상부가 어디야 방광이잖아 방광 배를 이렇게 눌러서 방광을 확실하게 비운다 그래야 잔뇨감이 없어서 또 싸지 않으니까 야간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위험할 때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108번 아우 언제 끝나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수면 시 침대 밑에 떨어질 수 있잖아 침대 밑에 두꺼운 열을 깔아둔다 출입구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출입구에 밝은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 붙이면 먹는 건 줄 알고 그거 먹으니까 붙이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제를 보관한다 막 이런 것도 먹나 세제 같은 것도 109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왜 배고픈데 밥 안 줘?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왜 답이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무튼 이게 답이고 아 방금 식사하셨잖아요 하면서 빈 식기를 보여준다 그래도 난 배고픈데 밥 달란 말이야 그러면 식사하고 달력에 식사하신 거 동그라미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110번 야간에 집 안에서 치매 대상자가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하고 있어 배회 증상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의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냥 토탈로 다 모아봤어요 일단 뭔가 안절부절해 화장실을 가야 되나? 대소변 욕구부터 챙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소변이 아니야 그러면 저녁에 보통 석양 증후군이 생긴단 말이에요 좀 밤이 되면 이상해지단 말이에요 커튼을 다 닫아 밤인 걸 모르게 조명을 환하게 켠다 또 TV를 튄다 좀 약간 시끌벅적하게 너무 크게 트는 건 아닌데 주변을 너무 조용하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그냥 여기를 그냥 배회하라 이거지 걸어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거 수건 개는 것 좀 같이 도와주실래요? 양말 좀 같이 접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면 본인이 왜 배회를 했는지 잊어버리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현관, 창문, 출입구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을 잠근다 가장 좋은 거는 치매 대상자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내가 방금 전까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트 좋아하시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관심을 돌린다든가 그림 그려볼까요? 뭐 그렇게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준다 치매 대상자가 배의 증상을 가졌을 때는 일단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대소변 욕구를 확인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 관심을 돌리고 밤이 돼서 석영지국은 생기니까 커튼 닫고 조명 켜주고 TV도 틀어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111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할 때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어떻게요? 아 나 안 훔쳐갔다니까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럼 함께 찾아볼까요? 설득하지 말고 그냥 함께 찾아본다 5살 짜리의 지능인데 그 애기를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사놨다가 대체할 수도 있다 112번 치매 대상자가 심하게 욕해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쉬게 한다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이렇게 좀 쉬시고 계실래요? 이유를 묻지 않는 거야 치매 한 잔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도 이유를 묻지 마야 돼요 불필요한 신체적인 구속은 피한다 그렇다고 묻고는 말 안 돼 온화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막 그 사람들 많은 시설에서 어떤 사람만 보면 막 욕을 해 그럼 둘이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회피 요법이 좋다 113번 방문 요양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벗고 막 다가와서 껴안으려고 해 환장하겠네 어떻게? 아까 성적인 것에서만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한다 치매나 뭐 이렇게 뭐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주의 환기고 성적으로 뭐 옷 벗고 달려들었다 나를 만졌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114번 임종의 5단계 부분협 우수 이 단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 단계는 뭐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부분협 우수 부 부정 분 분노 협 타협 우 우울 수 수용 부정 어 뭐야 아 부정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난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부정이야 현실 부정 왜 하필 나야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지 아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협상을 하는 거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 우울하니까 아 난 지쳤어 체내보고 받아들인다 수용 아 난 지쳤어 수용하는 거야 부분협 우수 11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에 따른 대처법은 임종이 임박했어 이제 곧 대상자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일단 좀 따뜻한 담요를 덮어준다 전기장판 아니면 핫팩 이런 것들은 화상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 기저귀를 채워준다 아직 그 대상자가 이제 나중에 뭘 지를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 있을 때는 기저귀를 채워주고 임종 후에는 시트를 대주는 거야 그래서 음식물은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잘 삼키지 못할 텐데 그리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기도를 확보하는 거고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임종 대상자의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배액이 잘 되도록 117번 임종 대상자의 사후관리 이제 사망을 했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깨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 색 변화를 방지한다 뭐 까맣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굴 색이 조금 어깨랑 머리를 살짝 높여준다는 거지 비계 같은 걸 돼가지고요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려준다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한다 환하게 불 켜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조명을 좀 차분하게 하고 사후에 강직되니까 몸이 그냥 굳어버리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눈이 감지 못하고 죽었어 솜을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준다 의치를 뺄지 아니면 끼울지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하고 대상자의 그 소유물은 목록을 쫙 만들어 놓는다 대상자의 옷은 영화에서는 얼굴을 시트로 덮지만 실제로는 어깨까지만 덮는다 그리고 뭐 콧줄 같은 거 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간호사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118번 임종 대상자 가족이 슬퍼할 때 요양보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만의 서비스를 원래 하는 건데 임종 때는 가족까지 같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 특이한 상황은 임종 때는 가족까지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을 지지한다 손을 잡아준다던가 어깨를 톡톡 쳐준다거나 하지만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아 야박하네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있어준다 119번 응급처치의 원칙은 긴급일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아 여기 뭐 진짜 가시 찔린 사람하고 지금 숨이 깔짝깔짝 넘어가는 사람하고 당연히 먼저 살릴 수 있는 사람 응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니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대상자를 가급적 막 옮기지 않는다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이 있다면 병원에 함께 가져간다 어떤 약품으로 손상이 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혹시 뭐 자살 시도를 했어 약을 먹었어 독약을 먹었을 수도 있고 수면줄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러면은 약을 약병을 항상 가져가야 된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하면 안 된다 120번 대상자가 음식을 급히 먹다가 어 목을 움켜잡고 어 숨을 못 쉬겠다는 표시잖아 이때 응급처치법은 이걸 물어봤었는데요 하임 리법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으로 콱콱 수상방울을 밀어올린다 뒤에서 안고 배를 콱콱 위로 올리는 건데 어 이걸로 이제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다 애기 같은 경우는 무릎에 끼고 애를 약간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아래로 좀 기울인 다음에 이 쥐 등어리 견갑골을 툭툭툭툭 두드리면 이 목에 걸린 게 튀어나온다 121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 경련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경련하면 보통 입에서 거품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혈액순은 돼야 되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뭐 묶어놓거나 경련을 멈추게 하면 안 된다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머리 다칠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와갑니다 122번 화상 화상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간호조무사에서도 나오고 요양보호사에서도 나오고 화상 많이 입잖아요 그랬을 때 즉시 찬물에 담근다 수돗물 콱콱콱 쏟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금 뒤였을 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압에 의해서 이 살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근다 이런 보기를 선택하셔야 되요 물즙은 터뜨리지 않는다 옷이 안 벗겨지면 억지로 벗기면 상처가 심해지니까 가위로 자른다 장신구는 빨리 빼야 되요 그 부위가 막 부어올라서 나중에 안 빠지니까 그리고 뭐 이상한 치약, 된장, 크림 이런 민간요법, 바세린 이런 거 바르지 않습니다 세균 감염되니까 123번 대상자가 골절이 의심돼 뭔가 부러진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목을 대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막 움직이면요 그 뼈가 주변의 심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혈관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2차, 3차 복합 골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목으로 고정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얼음찜질을 해서 부종을 잡아준다 124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길거리에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 우리 대상자가 갔는데 갑자기 뭐 막 쓰러져 있어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머 귀 여보님 괜찮으세요?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19에 전화를 하는 거고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 옆에 많은 게 그 가족의 딸이 있었어 따님 빨리 119에 전화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 유지한 다음에 인공호흡 후후 불어주고 상태 확인하고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이다 가슴은 5, 6cm 정도 들어가게 압박한다 굉장히 깊게 하는 건데 양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양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체중을 누르면서 하는 거고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이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그러면 1초에 두 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손 가락이 가슴에 닿으면 안 되고 이 손꿈치만 닿아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126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전원을 켜야 되겠죠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어디다 붙여요 안전벨트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수석에서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그 다음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쪽에 붙이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하고 제세동기 시행하고 짬짬이 심폐소생도 하고 가슴 압박도 해주는 거예요 손을 떼야 되는 그 부분만 암기하면 되는데 분석 중입니다 하면 손을 떼야 되고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떼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긴 시간 진짜 같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 그 이론 문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나오는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보다는 훨씬 좀 쉬운 것 같다 그래서 좀 요 파트만 한 세 번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히 합격점은 넘으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단골 기출 총정리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긴 시간 정말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 우리 모두 합격하자 알감